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핫도그 준비했어요 카르보불닭 소스도 줘서 먹으려구요 그러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게더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어 오늘의 좋은 음식을 먹게 된다 오늘의 모든 음식을 먹으면, 오늘의 음식은 오늘의 음식은 오늘의 음식은 바다와 아이스크림 응! 파! 초콜릿 매콤한 치즈 치즈 매콤달콤달콤 마시멜로우 뼈 초콜릿 오징어 치킨 고춧가루 오징어 마지막으로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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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해요 치킨 핫도그는 처음 먹어봤으니까 맛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감사합니다